엄마, 엄마 엄마 괜찮아? 엄마 걱정 마 엄마 괜찮아 오변 만났어 이제 어려울 거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건데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있어 엄마 두고 집에 어떻게 가 나 혼자 그 큰 집에 나 혼잔데 나 엄마랑 같이 갈래 엄마 곧 갈 거니까 좀 씻고 푹 자고 며칠만 견뎌 평소대로 회사도 잘 나가고 그래야 수근거리는 것들 입막을 수 있어 알았어 꼭 나와야 돼 엄마 믿어 그리고 오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중국 투자금 잘 마무리되는지 확인하고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? 응 내가 오변한테 따로 확인할게 그리고 나비야 세상엔 너랑 나 둘만 가족이야 아무도 믿지마 누구한테도 쉽게 마음 주지 말고 너랑 나 둘만 생각해 엄마 그렇게 꼭 나와야 돼 엄마 그렇게 꼭 나와야 돼 나희가 기다릴게 아멘